매력파스한 시간 같은 거 없어요? 같이 죽으려고 물귀신 작전이래요 같이 죽자 왜 그래? 몰랐는데 뭐 그렇게 결정한 거 같아요 경쟁 좋아해요 두 분 사기 시키려고요 제가 좀 집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너 이기고 말 거야 누구 있어요? 의심병을? 아 정말 이기고 싶냐 다들 확인하고 잠깐 잠깐 희벙은? 정말요 저거 올라갔어요 아유 안 그만두래요 이제 아하하하 아 주만해 주만요 주만요 오늘 무대가 유니폼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멋있었어요 한 곡도 너무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끝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무대였단 거 같아요 네